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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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회 1회 경제공여 5회 2회 2회 선선 경부와 경선에서 여러분께서 기록과 순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한국기록은 20초 사이입니다. 대륙도 20초 사이이고요. 대륙은 20초 88입니다. 한국기록은 장재근 선수가 되고는 1,680도의 유익한 기록입니다. 총 1.080도의 유 Volt Pelac 도착합니다. 국luk에 vaya는 möle 250의 유행한 기록입니다. 타이밍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